1. 노랗게 변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책의 페이지가 노랗게 변했습니다. The pages of the book went yellow over time. 가을에 나뭇잎이 노랗게 변하고 떨어집니다. 올해 노출되면 오래된 신문이 노랗게 변합니다. 우유가 상하다 냉장하지 않으면 우유가 상합니다. The milk goes sour if not refrigerated The milk goes sour if not refrigerated She noticed the milk had gone sour 그녀는 우유가 상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She noticed the milk had gone sour She noticed the milk had gone sour If left out, milk quickly goes sour 밖에 두면 우유가 금방 상합니다. If left out, milk quickly goes sour If left out, milk quickly goes sour No.3. Time goes by 시간이 흐르다 Time goes by so fast during the holidays 휴가 동안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추억은 희미해집니다. As time goes by, memories fade As time goes by, memories fade Can't believe how quickly time goes by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믿을 수 없습니다. Can't believe how quickly time goes by Can't believe how quickly time goes by No.4. Price goes down 가격이 내려가다 When demand drops, the price goes down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When demand drops, the price goes down When demand drops, the price goes down They waited for the price to go down 그들은 가격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They waited for the price to go down They waited for the price to go down If the price goes down, they'll buy more 가격이 내려가면 그들은 더 많이 구매할 것입니다. If the price goes down, they'll buy more If the price goes down, they'll buy more No.5. Go in for a competition 경쟁에 참여하다 She decided to go in for a competition 그녀는 경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he decided to go in for a competition She decided to go in for a competition They go in for a competition next week 그들은 다음 주에 경쟁에 참여합니다. They go in for a competition next week They go in for a competition next week He's nervous about going in for the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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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6. Price goes up 가격이 오르다 When supplies are low, the price goes up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들은 가격이 다시 오를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격이 다시 오릅니다. 회사 성장 회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성장합니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들의 회사는 5년 동안 상당히 성장했습니다. 우정이 깊어지다 우리의 우정은 매년 더 깊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우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우정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통해 깊어집니다. 장물 재배 농부들은 이 넓은 들판에서 장물을 재배합니다. 그는 지속가능하게 장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옥수수와 밀같은 장물을 재배합니다. 어두워지다 저녁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폭풍이 다가오면서 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영화가 진행됨에 따라 장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영화가 진행됨에 따라 장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영화가 진행됨에 따라 장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소리가 커지다 군중의 환호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들의 환호성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의 환호성이 어두워졌습니다. 밤이 깊어짐에 따라 음악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논쟁 중에 더 커졌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나이가 들다 나이가 들면서 종종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나이가 들면서 종종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는 나이가 들기 전에 더 많이 여행하고 싶어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식물 재배 그녀는 집에서 식물 재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원에서 식물을 재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원에서 식물을 재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원에서 식물을 재배합니다. 그는 씨앗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씨앗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학생들은 도서관에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건강 혜택에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인터넷에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인터넷에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에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15. 발작을 겪다 그녀는 천식 발작을 겪었습니다. 그는 군중 속에서 공황 발작을 겪었습니다. 나의 할머니는 어지럼증 발작을 겪었습니다. 그는 군중 속에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16. 특정 분야에서 경력을 샀다 그녀는 의학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자 합니다. 그는 교육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로 결정했습니다. 17. 아이를 가지다 그들은 내년에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25살의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많은 부부가 곧 아이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부부가 곧 아이를 가질 것입니다. 18. 아이를 가질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자녀가 없지만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19. 옷을 고치다 결혼식을 위해 내 정장을 고쳐야 합니다. 그녀는 드레스를 완벽하게 맞도록 고쳤습니다. 19. 그들은 종종 지역 재단사에게 옷을 고칩니다. 20. 어려움을 겪다 그는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 그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20. 21. 21. 22. 22. she has difficulty finding the right words. 21. 21. had an effect on 약 Vital이 문제가 한다면 그때는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1. Parent을 미친 written 22. 그의 격려는 그녀의 자신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험을 하다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박물관에서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낡은 집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이 있다 그는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광범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경 디자인 분야에서 경험이 있습니다. 예감이 있다 비가 올 것 같은 예감이 있습니다. 그가 늦을 것 같은 예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식이 나쁠 것 같은 예감이 있었습니다. They had a feeling the news would be bad They had a feeling the news would be bad Number 25. Have a game 게임을 하다 Let's have a game of chess tonight 오늘 밤에 체스 게임을 하자 Let's have a game of chess tonight Let's have a game of chess tonight They had a game of chess yesterday 그들은 어제 축구 게임을 했습니다. They had a game of chess yesterday They had a game of chess yesterday He wants to have a game after lunch 그는 점심 후에 게임을 하고 싶어 합니다. He wants to have a game after lunch He wants to have a game after lunch